김동연 경기도지사의 SNS에 올라온 경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올라온 김 지사가 경로했다 영상을 보면 회의로 점심을 걸은 김 지사를 위해 여비서관이 컵라면을 끓여오자 김 지사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린 이런 룰 깨자고 그게 너무 답답해 라고 호통을 치는데요. 제발 좀 내 취지대로 해줘. 여직원 단순 업무 금지라고도 말합니다. 이후 김 지사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축이 여성 경제활동 인구 늘리는 것이다.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하겠나 여성 직원 중에서 간부도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이를 통해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